판데믹 시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말할 필요 없이 거리두기죠 자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당연히 많아지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바로 쇼핑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쇼핑 TV를 보더라도 쇼핑 계속해서 우리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데믹 시대에 우리가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이유가 있겠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대형 TV들이 물류창고에 줄지어 섰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해외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무려 48%가 증가했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한쪽 창에 쇼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쇼핑 행태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걸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 쇼핑 중독이라기보단 쇼핑 과몰입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 과몰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과몰입되기 쉬울까요? 바로 우울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Psychological Science라고 하는 저널에서 신시아 크라이더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가 언제 쇼핑에 과몰입되기 쉬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했죠 Sad event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겁니다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혹은 떨어진 나의 자아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죠 왜겠어요? 소유의 반대가 뺏기는 거죠 뺏긴다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 반대인 무언가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사람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떨어진 자아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아 나 우울해 즉각적으로 재빨리 나를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유혹을 받는 거죠 우울해 가지자 가장 빠른 방법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게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쇼핑이죠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우울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혹은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이 두 종류의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A.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좋아하는 물건 B 안 좋은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나의 욕구에 더 잘 부합되는 형태는 당연히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는 다 있는 노트북 받침대를 샀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의 VVIP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그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 떨어지는 자아의식,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때 그걸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쇼핑 이 흐름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셀프포커스 이 셀프포커스가 바로 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나만 봅니다 이게 우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사람은 거울을 보게 하면 화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거울만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한 사람은 거울을 치워주라는 얘기도 하죠 즉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우리는 쇼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고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결국은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이 쇼핑과 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대동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쇼핑과 몰입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과 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셀프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쇼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을 잠시 빼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혹은 그 물건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쇼핑과 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획득한 물건 소유한 물건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한테 보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과 몰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야 오늘 나한테 뭔가 칭찬해 줘야 돼 나 오늘 나한테 무언가 보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쇼핑을 하잖아요 참 인간은 재밌게도 그 마음의 배고픔을 물건이나 제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의 허기 혹은 마음의 배고픔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는 엄청나게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 답장을 못했던 학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이메일에 일일이 그날 답장을 하신답니다 미처 답을 못했던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변을 쭉 하시면 그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메일이 10개 혹은 20개가 되돌아오죠 그 교수님은 배가 부릅니다 마음의 배가 부른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마음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자기의 쇼핑 욕구를 혹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왜? 라면 먹으면 배불러요 실제로 쇼핑센터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요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치면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배부르지 않게 어느 정도의 허기만 달래줄 정도로 스낵 코너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왜? 거기서 갈비찜을 먹으면 이제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포만감을 느껴서 카트라고 하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용할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 지름신이 왔다고요? 지금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두 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두 개 넣고 만두도 한 세 개쯤 넣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면 나는 이제 마음의 빈 공간을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는 보복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강렬하게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은요 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대부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을 풀고 쇼핑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의외의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생각이 쇼핑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맥주 두 병을 마시면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맥주 두 캔을 마시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에 맥주를 5000cc를 마셔도 어디까지가 좋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어느 날 심심해서 맥주 한 캔을 딱 타고 마셔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맥주가 이런 맛이었구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제일 만족스러운가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하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인가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목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라면을 드세요 맥주를 먹을 때 이렇게 씹으면 맛있구나 쥐퍼를 약간 뜯어서 입에 넣어보죠 그리고 땅콩 두 개를 다 씹어봅니다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두 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두 개 넣고 만두도 한 세 개쯤 넣으세요 자 라면을 두 개 먹어야죠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걸까 조선 시대에는요 500년 동안 부자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 활동은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돈이 낳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현대의 경제 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매일 돈이 내려온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경제 전문기자 이진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정부가 푼다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드는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죠 어찌 보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로 생성되고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돈이 세상에 어떻게 풀리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 돈이 어떻게 풀려나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서로 시소를 타면서 부자가 내려가면 가난한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걸 막으면 되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는 건 개체로 불법일 테니까 아마도 경찰들이 일만 열심히 잘하시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건 확실한데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가장 가난한 사람도 10년 전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도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20% 집단 소득 하위 20% 집단의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면 소득 상위 20% 집단은 연평균 1.9%씩 실질소득이 오르고 있고요 저소득계층은 그보다는 폭이 낮지만 연평균 1.2%의 실질소득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의 경제 시스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소득이 많이 늘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늘고 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게 아니라 마치 부자들은 맨 앞에 있는 열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열차인데 그 열차와 열차 사이는 마치 고무줄로 연결돼 있어서 부자들이 앞으로 가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빈부의 격차는 생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기차 같은 그런 모양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소득 통계를 봐도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계층과 적게 늘어나는 계층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들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매우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의 소득은 더 많이 늘고 그리고 아주 상위권 소득도 많이 늘고 적당히 중산층이었던 분들만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모양 그래프 모양이 코끼리코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모두 다 소득은 조금씩 늘고 있다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유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하면 예금한 돈을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죠 은행은 중간에서 슈퍼마켓 같은 유통업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 은행인데 중간에서 은행에서 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이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월요일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맡겼어요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와서 1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수요일에 월요일에 1억 원의 예금을 맡겼던 사람이 다시 수요일에 은행에 와서 월요일에 맡긴 예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행은 그 예금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네 고객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금을 돌려줍니다 B는 자기가 빌린 돈으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살 수가 있고 A는 월요일에 맡긴 돈을 수요일에 다시 찾아서 역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전 세계에 돈이 1억 원 밖에 없었는데 A B가 화요일에 와서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순간 A도 1억 원이 생기고 B도 1억 원이 생겨서 수요일에 스포츠카 판매하는 분은 차를 두 대를 팔 수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이렇게 세상에 돈이 1억 원이 갑자기 늘어난 건데 이 1억 원은 어디서 늘어났겠어요? 은행이 그냥 숫자 1억 원을 찍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겁니다 은행과 대부업체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건 똑같지만 대부업체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손님들에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 1억 원이 있으면 1,000명의 손님에게는 1억 원씩 빌려줄 수 있지만 1,000 한 번째 손님이 와서 또 저도 1억 원 빌려주세요 하면 못 빌려줍니다 대부업체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은행은 돈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농업, 워업, 수렵 이런 걸 할 때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것이 제일이었어요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농사를 짓고 만약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비옥한 토지를 전쟁으로 뺏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누군가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제로썸 게임을 하던 것이 과거의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활동은 계속 하늘에서 마치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듯이 조금씩 조금씩 매일 돈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꼭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족족 이 돈을 누가 쓸어 담느냐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힘센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으로 하지 않고 누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부자였던 사람의 아들이 계속 부자였어요 1400년에 최고 부자였던 사람은 그 조선을 전부를 갖고 있던 태조 이성계였겠죠 그리고 500년 후에 1900년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이성계의 직계 자손 마지막 왕이 됐던 고종 이름은 이명복 이분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냥 제한된 토지가 부의 원천인 시대에서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니까요 그런데 제일 부자가 왕이잖아요 왕의 토지를 어떻게 뺏어옵니까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부자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애플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현대사회는 누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느냐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군가는 벌어들일 텐데 그걸 잘 벌어들여서 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매일매일 늘어난다는 건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계속 세상에 풀어댄다고 들었다 그렇게 하면 또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돈이 잘 안 풀리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늘어나면 알고 계시는 양적 완화라는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머니에는 채권이 있다가 현금이 있는 걸로 바뀌겠죠 만약 미국에서 돈을 풀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꽤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건 돈을 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 역시 해외에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달러를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는 언젠가는 나갈 달러라고 생각하고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걸 늘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그건 한국은행이 사들이는데 한국은행이 사들인다는 건 한국은행이 찍은 돈을 시중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출 창구에서 돈이 늘어나고 또 미국이 양적 원화를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을 판 무역의 결과로서 흑자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에는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세상에 있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건 누가 컨트롤을 못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하는 걱정이 혹시 드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현대 경제 시스템의 많은 고민은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가 옵니다 그대의 경제 화려합니다 군대 경제 돈이 내려온다 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나 세상일이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약간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0% 정도를 돈이 아니게 투자하고 있고요 투자 개념에서 보면 틀린 조언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참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일수록 세상의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굳이 굳이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저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디브에서 편안하게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겠죠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그 어떤 투자 전문가도 정답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원칙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순서를 나누면 석 차가 있을 텐데 재산 순위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밀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을 나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면 내 재산이 줄어들진 않지만 점점 더 내 순위는 밀리겠죠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던 시대에는 저축을 잘하면 내 재산 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빠르게 늘어날 때는 1년에 15% 천천히 늘어나도 1년에 7%, 8%씩은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만으로는 돈을 그렇게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내년에는 11억 원은 있어야 나의 부자 순위가 겨우 지켜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절약과 저축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럼 누가 돈의 양을 자꾸 그렇게 늘리는 거야 늘리지 마 라고 생각하면 편할 텐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좀 더 부가 더 세습되는 나쁜 사회가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원칙 두 번째는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자산이 잘 늘어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많지만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때는 주식이 오르고 어느 때는 부동산이 오르고 그때그때 사람들의 취향과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누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세에 어느 기간 동안 A라는 자산이 많이 올랐으면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잘 안 오릅니다 또 B라는 자산이 그동안 안 올랐다는 이유로 오르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진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은 자기 아내에게 이미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보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거든 당신에게 물려준 이 재산을 미국의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에 다 넣어두시오 솔직히 워렌 버핏쯤 되면 내가 죽고 나면 20년 후에는 이 주식이 오를 거고 10년 후에는 저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해서 찍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인데 워렌 버핏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오를지는 사실은 하느님도 모르는 상태인 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투자로 큰 돈을 벌 생각하시기 보다는 골고루 투자를 해서 적어도 나의 부자 순위가 뒤로 급격히 밀려서 불행해지는 일은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게 투자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정도를 그대로 참고해서 나도 그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의 자산 주머니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주식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적어도 나의 부의 순위가 급격히 뒤로 밀리지는 않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0% 정도를 돈이 아니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금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나도 그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70% 주식 20% 현금 10% 대략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자꾸 띄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걸로 착각하시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투자를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결과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운의 영역입니다 투자는 가만히 있으면 내 부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세상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투자로 다 돈을 버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막는 거 이게 이제 투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모르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마라 사실은 현금이 제일 안전한 거다 이런 교육을 그동안 계속 받아와서 그러나 투자 개념에서 보면 틀린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의 30%를 주식에 넣고 있다면 내 자산의 30%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순위가 밀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의 10%는 암호화폐에 가 있네 라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게 아무리 사기 같아 보이더라도 내 자산의 10%는 그쪽에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락할 수도 있지만 그게 폭등할 수도 있는데 같이 남들과 따라 다녀야 내 순위가 적어도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암호화폐 투자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암호화폐가 나쁜 자산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소수만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사기에 가까운 자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씩 다 갖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모르는 건 하지 마라 아는 것만 해라 라고 하면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만 투자하게 될 거고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의 결과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 모른다고 안 하는 게 투자에 안전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일수록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라도 은퇴할 때쯤 되면 지금 가치로 약 한 20억 원 정도의 돈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든가 자영업을 하든가 혹은 이 자격증으로 돈을 벌면 평균적으로 한 40년 동안 20억 원 벌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40년 후에 20억이 모여지면 나의 재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현금 20억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는 요령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놓는 게 더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젊을 때 어차피 나는 20억이 생길 거니까 20억에 약 70%에 해당하는 이 돈을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방법이 뭐가 있죠 구체와 대출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걸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 부자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투자이니까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수익률이 높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대로 유사하게 빨리 만들어야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나이가 60살이다 이분은 얼른 부동산을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현금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63이니까 그럼 갖고 있는 현금은 계속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는 나는 현금이나 주식은 별로 없고 부동산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분도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부동산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일수록 가만히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 나는 현금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으로 주식이 나오겠습니까 현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앞으로는 나는 현금만 들어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자산 전체를 현금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빨리 현금이 아닌 자산을 젊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면 과감한 대출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당겨서 쓰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효율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곡식을 낭비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아 그래? 그러면 대출을 끌어서 내가 갖고 싶었던 수입차를 사야겠어 라고 하는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젊은 나이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그 포트폴리오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70, 주식 20, 현금 10이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은 수익을 낼지는 알 수 없어요 워렌 버핏은 주식 90, 부동산 5, 현금 5가 제일 좋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집 한 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자 목표가 적어도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에선 자산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부자 순위를 앞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내가 더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순위를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번 돈을 투자했는데 요행이 돈이 잘 벌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냥 행운인 것이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그게 방법이자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많아지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다양하게 고민하는 현대사회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을 하겠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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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